마요네즈 진짜 맛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많아요 냄새가 고소해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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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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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르는 거 맞아? 정말 이렇게 되네? 커지네?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이제 조회사 안 나와서... 갑자기 훅 떨어졌더라, 조회사. 다 그렇지. 맛있게 먹어. 방금 벽에 너무 잘생겼어 방금 일정도 좋고 도움이 되었을 때 인간에서 거짓말을 잘 못하고 도움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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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자. 여기 더 늘기는 했어 확실히. 채우려다 보니까. 빈 걸 못 참아가지고. 이건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치. 뭐야? 바다포지터 몇 개 넣고. 안에 막 뇌가 왜 똥꼬에 있어? 뇌가 똥꼬에 있어? 창자 아닐까? 뇌가 똥꼬. 창자 없어? 창자 없어? 이거 몸베베구나. 야 몸베베로 유튜브도 하잖아. 맞지? 너 그 정도로 얘네한테 진심이었구나. 진짜 깜짝이야.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술에 얼마 있지? 한 병 있냐? 아 잘 먹으세요. 모든 술에 한 병. 응? 그래 얘네도 한 병? 만약에 뇌쥬면? 뇌쥬면? 원수조 원수야? 쟤도 한 잔 있어. 이 종만하지 않아? 근데 상쾌 이거 물이랑 먹는 거냐? 어. 나 물을 줄게. 어때? 안 먹어봐가지고 나도 몰라. 나 상쾌함 맨날 먹어서는 못 먹어. 난 맨날 상쾌함을 못 먹은 이유가 마시기 전에는 아 오늘 적당히 먹을 거니까 상쾌함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이러고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항상 다 미리 생각을 해놓고 많이 먹을 날에는 상쾌함도 먹고 다음날 일정 빼놓고 집 가는 경우까지 다 사서 생각해 놓고 많이 먹자. 나도 요란해. 아니면 상쾌함 먹고 지고 가는 거지. 컷 됐다. 컷. 어어 나 이거. 이거 무슨 핫했던 그거 아니야? 크로우 캔이요? 어. 나 선물 받아서 잘 몰라. 알겠어. 손가락 됐어. 정현이 뭐 여기잖아. 자기 손가락 끓여도 전혀 끓인 거 같아. 그러고도 나왔어. 그거야. 토일렛 페이퍼 콩. 아 토일렛 페이퍼? 응응. 나도 이거 사오는 사람이 있어. 아니 전시극이 아니고 그냥 딴 데서 산 거야. 밥을 안 해? 배고파. 배고파. 아니 옥수조파. 아니 옥수조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평상 Hmm hmm. 아니 나 평상에 있는 거야. 그냥 나 고인해. 너무 잘 거야. 오 입구가 밥 맛이 나.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냄새가. 일은 잘될 것 같아요 여기 더럽게 쓰면 사실 방에서 의미가 없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저게 할 수가 없어 하려면 할 수 있어 안하는 거지 1스텝은 버려야 돼 1스텝을 하고 했어 2개월째 1년짜리구나 1스텝은 버려야 돼 항상 먹고 있을래? 그럼 이 사람 바로 샴푸 먹기 전에 자는 거 아니야? 주량 끝난 22 디자인도 괜찮지 나쁘진 않다 헬멧튀카야 진짜네 손이 깨진 것 같잖아 위에 수업식도 있는데 이걸 안 쓰고 깨졌는데 최종 생산액이 100원에 원해서 가져온다 똑같은 맞지? 그런 것 같아 그럴 만지 나도 그렇구나 이거 하나밖에 없지 오늘 할 거야? 다이어트임? 나 음악 안 들리지마 응석 빠지구나 응석 빠지구나 응 외동이가 그렇지 그렇지 응석처럼 자랑아가지고 탄소를 넣어야 돼 소주를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니? 아 하체 운동 많이 하던데 다 근육 어차피 뭐가 쏟는 거야 근육 통료가 제대로 다이어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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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이 너무 궁금했어 땡기라기 아니 스토리 갑자기 엄청 오는 거야 마달려달라고 향이 약간 청주향인데?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런 원소츠 뚜껑으로 저거 저거같아 느린다 아니 이쪽에 관심 갖지마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에 너무 이렇게 여기 나만의 영역이거든 퍼스널 스페이스 좀 지켜줘 부담스럽게 하지말라 마실 거야 부모님? 그럼 짠하게 어 원샷 할거야? 아니 아 소주 마시래 소주랑 청주의 중반 같은 맛 응 근데 향 좋다 약간 단소주 중에 제일 안단다 부드럽던데 응? 쎄고 향이 이 농룡림이 좀 안 좋아 여기 막 보충소 같은 느낌 먹고 주먹같은 느낌 아니 집맛이 좀 약간 슬거워가지고 아 그러네 오빠 시또가 타고 있는 거야 목넘기 맛있는 거 같아 그쳤다 나 원래 이거 쪼꼬리랑 날아가는 거 싫어가지고 처음처럼 시켰는데 뚜껑 다시 닫아놓은 느낌 안 짜고 있어 안 짜고 있어 어딨지? 이러면서 발견 다시 닫아놔 이거 습관인데 그냥 응 어디있나 안 짜고 stairs identifies locked 만진거야? manque 네 역시 공주 하영 안녕하세요 나 지금 여기 지 OC 같아 한잔하고 사진 찍는 의식 한번 칠해줘 집 갈 수 있어 양준아? 알아서 하겠지 사실 내가 더 알아서 못해 도원이랑 지궁이가 답장 왔는데 양준아 가능해? 둘 넘쳐먹자 동기인데 양준아 걱정하는 내용이 답장밖에 죽고 말 것이다 과연 이미지를 먹이는 이미지 실제로 먹이는 사람인거 아니야? 이미지 아니잖아 그냥 포지션인거잖아 사람 변해 나 목이 말랐을 것 같아 나 한 병 진짜 좋아 한 병 먹으면 너무 좋아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고 싶어 실제로 한 잔 더 하고 빨리 마셔오세요 한 병 반 먹으면 사실 한 병 다 해서 멈춰야 돼 나도 나도 깔끔해 두 병 세 번 되면 연락으로 이상한 짓 안하고 집에 조용히 잘 가고 잘 씻고 잘 자 다음날 아무 잔 더 하고 두 병 먹으면 내일은 두 병도 다음날 힘든건 아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두 병에서 끝난 일이 안 나와 세 병을 먹어야 돼 그때부터 한 병 한 병 다 해서 딱 끊어야 돼 끝난 다음에 어때? 양호져? 응 근데 이거 비벼야 되는거 아니야? 비벼진건가? 너무 비벼진건가? 음 왜 이렇게 맛있냐 어우 양호져 음 잘 시켰네 김장 맛있다 아 기름장에 찍었네 이거 왜 이렇게 텐션이 나잖아 이효 오빠 원래 이랬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집에 가서 웃으세요 나도 간장이 많아서 절대 안 먹었어 아 진짜? 왜? 난 초장에다가 그렇게 먹었어 초장에 와서 지금? 응 그거 맛있어 쌍추에 깻잎 올리고 그거에 향하고 다 먹은거에요 벌써 먹고 있어 쌍아올게 아 이럴기 때문에 오 짠조 되게 잦아 짠 아직 초반이니까 짠조 몇번 하고 짠조 몇번 하고 짠 맛있다는데 입맹했다 앞접시 나라고? 아니 이 주물 아니 이 주물 빨리 오고 이걸 앞접시로 쓰면 되나? 까라고 없어 너 집에 앞접시도 있니? 그거 집에서 가져 야 너 닭실 아니고 작업실이라 왜 앞접시라고 했어? 왜 앞접시라고 했어? 아니야 이거 내가 닭가슴살 배우는 게 있어 너 닭가슴살 먹어? 너 운동해? 아니 그냥 그게 아니고 원래 먹을게 없으면 닭가슴살 먹어 인간살이 인간살이 나 좀 감독했어 다른거 먹는거보다 나은거 너무 오도독 바람직한 살포 살포 있네 그게 바람직한 살포 나 다이어트 끝나고 그냥 숨긴거야 식감이 너무 누워식감이다 죽을때까지 드셔도 이렇게 너무 좋다 핀새미야 뭐야 소주먹는데 짜증나네 이거 아이맥이야? 왜요? 아니야 맥북에 꽂아둔다 이거 돈이 될지 네이버터면 여기다가 아래 깔끔함은 중요해 저거 좀 신경돼 저기는 솔직히 못참겠어 지저분하면 정신이 없겠어 나도 이제 될거 없습니다 샀어? 어 M1 어 와 DBS 진심 저 나온다고? 어? 너무 홈클 아니야? 응 생일이잖아 생일이 혼자 갔는데 저 고생하고 소프에서 셀프할 때 내가 양주 양주한테 나 생일파티하는데 이랬는데 아 당연히 가야지 이랬는데 소프에서 왜 이랬는데 준호이 천적이다 그걸 못가지 안왔나? 아 진짜 안왔나? 왜? 아니 진짜 궁금해서 모르겠어 왜왜왜왜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질기질 못해 대충 주량이 안되었으면 가본적도 없고 산실질이 없으니까 시끄러운게 싫다 약간 이런거 사람이 많이 기본적으로 주량이 근데 제일 헐스트하네 그니까 자연이 안맞는 두번째는 그냥 그런 외적흥이 없나 외적흥이 없나 근데 외적흥은 있어 그렇지 근데 외적흥도 없는데 술 안마셔 난 술을 외적흥이 없는데 술 먹으면 좀 올라가는 이 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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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지랄 말고 촛불이나 꺼 어떻게 불면 돼?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아아아 못하는데 그거 그걸 공주같이 알았어 야 빨리 나도 공주같이 준호공주 뭐하는거야 지금 뭐야 그게? 시슈 지랄 말고 촛불이나 꺼 오케이 하나 둘 셋 만취했을때도 찍어야지 하고싶은 말 있어? 화낼 때 없는 사람이야 뭐라고? 태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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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말도 안하는거니까 준호님이 만취 안했나봐 우린 만취했는데 한잔만 더해 나 얘 말고도 아니 나는 주량은 상관없거든 준호 나? 근데 만취는 해야겠어 아냐아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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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짠 짠 두 번째 어제 저렴한 윤 여러분들 한번 히 한편 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